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605페이지 변전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수변전설비 또는 변전설비 이렇게 다루죠 자 일반적으로 고압의 전류를 사용전화보로 바꾸어서 사용했죠 그것이 바로 수변전설비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변전설비 설계 순수와 관련돼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부하설비 용량산출이죠 그래서 부하설비 용량산출은 자 어떻게 하나요 부하설비 용량산출은 부하 밀도에다가 부하 밀도에다가 자 곱하기 연면적을 곱해서 우리가 부하설비 용량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부하 밀도 자 일일이 여러분들 부하설비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세대 냉장고 세탁기 몇 킬로 같은 이렇게 일일이 다 개선할 수 없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부하 밀도를 정해놨어요 거기에다가 연면적을 곱해서 부하설비 용량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부하설비 용량만큼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게 되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변압기가 쓸데없이 큰 걸 갖다 놓고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률이나 부득률 부하율을 고려해서 최대 수용전력을 구해가지고 그 최대 수용전력을 통해서 변압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바로 수용률 개념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유리죠 수용률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분모에다가 부하설비 용량을 두고 거기에다가 분자에다가 최대 수용전력이죠 그래서 비를 나타낸 것을 수용률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률은 수용에 사용하는 유리죠 그래서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식과 연계돼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최대 수용전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수용률식도 출제됐고요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최대 수용전력은 당과 같이 구하면 됩니다 최대 수용전력은 바로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서 우리가 산출할 수 있죠 수용률을 곱해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부하설비가 따로따로 주어지면 합하셔야 돼요 합해가지고 수용률을 곱하는데 만약에 80%가 주어졌다 그럼 0.8을 곱해야 돼요 100%가 1이 되니까요 그 점을 주의해서 봐주시면 된다 그리고 부동률 부동률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분자가 최대 수용전력의 합계를 우리가 최대 수용전력을 자 우리가 합성 자 보통 아 말하자면 분모가 합성 최대 수용전력이 되는 겁니다 합성 최대 수용전력이에요 합성 최대 수용전력을 분모에다 두고 자 분자에다가 부하 각각을 둔 겁니다 합성 최대 수용전력을 분모에 두고 자 부하 각각의 부하에 대해서 부하 각각의 최대 수용전력 부하 각각의 최대 수용전력의 합계를 분자에 두는 거예요 최대 수용전력 합계를 분자에 두고 그것을 합성 최대 수용전력으로 나눈 거예요 이것을 백분율 한 것이 바로 부동률이에요 부동률 그러면 부동률인데 얘는 부하 각각의 최대 수용전력 합계가 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나타낸 게 부동률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세 개의 건물이 있었다 건물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었는데 합성 최대 수용전력은 예를 들어서 이 세 개 건물의 최대로 걸리는 시간은 피크로 걸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12시에서 부시 사였다고 가정합시다 합성 최대 수용전력은 그런데 A의 경우는 최대가 걸리는 시간 각각 건물은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A는 여기는 최대 걸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걸리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B는 12시 이 사이에 합성 최대 수용같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C는 이거는 야간에 많이 서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20시에서 24시 22시 사이에 걸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각의 최대로 걸리는 학계는 더 커요 최대 수용전력의 학계는 그런데 합성은 적다는 거죠 이 세 개 동시 최대로 걸릴 때 시간대는 이게 시간이니까 합성 최대는 분모가 적죠 그래서 이 부동률은 100%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1보다 크게 나타나는 게 부동률 개념은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부동률이 자, 이 클수록 부동률이 크다는 것은 설비 이용률이 높다는 거예요 변학기 이용률이 그래서 설비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부동률이 높아지면 그래서 이제 변학기 하나 잘 사가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합성 최대 수용전력입니다 합성 최대 수용전력을 구하는 문제를 뭐 출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동률 10 개념은 2차 시험에 관리실무에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합성 최대 수용전력은 부하 각각의 자, 최대 수용전력 학계를 합성과 함께 뿌라서 하면 됩니다 수용전력 학계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자, 얘는 부동률은 1보다 크게 되면 저기 있기 때문에 나누어 줘야 돼 부동률은 나누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용률은 곱해서죠 부동률은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부하율 부하율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부하율은 부하율은 이거죠 부하율의 개념은 분모가 최대 수용전력을 분모에다 두고 자, 분자의 평균 수용전력을 둔 거죠 평균 수용전력 이것을 자, 백분율 한 것이 바로 부하율입니다 그러면 이 부하율은 그래서 여기에서 시계에서는 바로 이제 평균 수용전력을 하는 문제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평균 수용전력 자, 평균 수용전력은 최대 수용전력에다가 최대 전력에다가 자, 부하율을 곱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부하율 부하율을 곱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이 부분 가지고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65페이지 변전실의 위치가 나오죠 변전실 부하 이것도 부하의 중심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강 동풍이 양이하고 석기나 먼저 적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 변전실은 한기를 통해 가지고 한기 통풍을 통해서 온도나 습도 조절이 될 수 있는 게 최적 상태예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는 기계 장치 힘을 빚 우리가 쓰는 것이고요 기본은 한기 통풍을 해서 온도도 낮추고 통풍도 잘 되고 있죠 습기 낮추고 이걸 조절을 우리가 한기 통풍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점을 좀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그래서 이제 607페이지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을 정확히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09페이지 달로기 개념이 나옵니다 자, 달로기는 전기기기의 점검이나 수리 목적으로 보통 전월부터 이제 보통 해로를 차단시키는 해로를 접속을 차단시켜서 인위적으로 내려야 됩니다 사람 인위적으로 내려야 되죠 그래서 이 달로기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는 없습니다 달로기는 달로기는 부하전류 가부하가 걸려서 되는 건 아닌데 부하전류 개폐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무부하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내려야 됩니다 해로블리로 무부하로 개폐가 되는 게 달로기라는 점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610페이지 보면 보호장치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이미 다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지 보호장치 서지 보호장치에 대해서 막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보통 SPD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통합접지 공사를 하거든요 개별 접지를 안 하고 통합접지 공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 보통 통합접지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낙내에서 가전압가주를 위해서 자 이 전기기기가 파손될 수 있죠 그것을 보호해주기는 장치가 바로 서지 보호장치라고 합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10의 감시 및 제어에서는 운전 표시하고 운전 표시하고 정지 표시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 표시가 무엇이다 즉색의 정지는 즉색 램퍼가 바로 무엇이다 운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충전이 될 때는 붉은색이 들어와야 된다 충전이 다 되고 나면 녹색이죠 그래서 이게 정지 표시가 녹색 램퍼에 다 충전된다 이거죠 그래서 녹색 램퍼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예비 전원은 우리가 예비 전원 관련된 것 예비 전원 설비는 뭐 저런 것이 있죠 축전지가 있을 거고 축전지 설비 그리고 비상발전기 있죠 비상발전기 예비 전원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것은 기본적으로 이거죠 이제 저거입니다 하재가 나왔을 때 유도등이죠 피난구 유도등이나 이런 통로 그는 축전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상발전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도 구동해야 되고 비상연원에 그리고 소방펌프 이런 거 가동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예비 전원을 그거는 비상발전기 가동해서 전원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전공 분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내기는 좀 곤란해요 왜 태클을 그럴 수 있죠 뭐 소방은 소방대로 맞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비상용 엘리베이터대로 다 틀려요 그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예비 전원 개념만 좀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류의 무정전전전원장치 UPS 있죠 UPS 교류의 무정전전전원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조금 알아 두시면 된다 자 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14mm 전동기 나오는데 이것은 전동기 이런거는 안하셔도 됩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그리고 614mm 접지는 이거 개념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전기설비 판단 기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캐시 규정에서는 우리 시험에 낼 게 별로 없어요 접지가 그래서 접지를 일일이 계산해서 우리가 산정하다 보니까 별도로 출시할 수 있는 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그래서 이 접지공사는 이 개념만 기억하시면 된다 누설 전류에서 감전사고나 하재 위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접지공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그 부록으로 들어간 프린트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걸 합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이죠 그래서 줄여서 친환경 자동차법이죠 그래서 현화세 시행령에 대해서 그래서 이 규정이 우리가 한 번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강화되었죠 과거에는 500세대 아파트에 우리가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쓰면 충전기 필요하겠죠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8조 해놨죠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차 단위 구역의 총수가 최소한 주차 총 대수를 50개 이상인 시설 중에 일정 이상 우리가 확보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두실 것은 일본의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 건생들 있죠 그리고 문화미 집회시설 쭉 나오면 판매시설, 운소시설, 의료시설, 경영시설 웬만한 시설들에는 거의 다 충전 우리가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번에 보시면 제가 나오죠 공동주택에 대해서 해놨어요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그래서 500세대가 아니고 100세대로 강화된 거예요 아파트는 이거는 주차구역 단위가 아니고 세대 수집인데 그래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죠 이상의 아파트 아파트하고 기숙사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의 범위가 있었잖아요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공동주택은 4가지잖아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그 중에서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이고 기숙사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숙사 이 경우에 우리가 설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공동주택도 100세대 이상 아파트하고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나 저기서 연립이나 다세대 하면 전기차 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충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은 이겁니다 아파트하고 기숙사가 공동주택 중 설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면 된다 그래서 이게 과거 혹시나 기출문제 풀면 500세대로 돼 있을 겁니다 100세대로 강화된 거란 점 기억하시기 오래 바뀌었으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조 6에 전용 주차 구역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용 주차고요 그래서 총 주차 대상이 100분의 5 이상을 시도 조례가 정한 조례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 정하는 게 100분의 5 이상 최소한 100분의 5 이상 그래서 그걸 조례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조례로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100분의 5 이상 범위입니다 100분의 5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다만 해놨죠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을 기존의 시설이죠 그래서 기축시설이라고 해놨죠 다음 각 호의 차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에 대해서 공공기축시설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경우는 총 주차 대상이 100분의 2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해놨죠 그러면 어딥니까 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해놨죠 이거는 조금 문제죠 공공기관만 예를 두고 있는 거죠 공공기관만 예를 두면 안 되죠 100분의 2로 더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이죠 1월 28일 이전에 했던 경우죠 이런 경우는 공공의 경우는 100분의 2 이상 범위에서 시도 전에 정하고 일반 경우는 100분의 5 이상인데 도로 태보 됐죠 공공이 봐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거 해놨죠 밑줄 건가 하면 좀 보십시오 사망에 해놨죠 사망에 보시면 전형주의 설치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발올림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소수점이 발올림이라고 했으니까 소수점 이하가 5 이상이면 올려주는 거고 4 이하면 떨어뜨리라는 거죠 그래서 반올림이란 것은 4,4,5입을 뜻합니다 4,4,5입 4 이하는 벌이고 5 이상은 올리라 반올림을 4,4,5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올림에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조 7 나오죠 충전시설의 종료미 수량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놨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거기 기준 좀 알아두십시오 1번 2번 밑줄이죠 급속 충전시설하고 완속 충전시설을 기준 잡은 것이 최대 출력값을 기준으로 잡아서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40kW 이상인 것을 급속이라고 하고 40kW 미만을 우리가 완속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인은 거기 해놨죠 이번에 앞에서 했던 거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기축시설의 기본적인 것은 지금 새로 하는 것은 100분의 5 이상 하되 그런데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공공기축시설은 100분의 2 이상의 시도조례로 정한다겠죠 그래서 그거는 동일한 내용이 된다는 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조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번에 보시면 저게 낫죠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낫습니다 그래서 수소전기 자동차에서 수소를 시간당 25km 이상에 충전할 수 있는 시설로 해주시면 됩니다 수소전기차가 있을 때는 그거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우리가 접지공사 대신에 이 내용을 조금 공부를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615페이지 배성공사가 나와요 배성공사 이 배성공사 부분이 시험에 앞전 24회도 나왔죠 여기 최근에 좀 되는 방향이죠 배성공사 이 배성공사에서는 먼저 우리가 봐두실 것이 616페이지 배성공사 방 몰드는 이게 몰드라 목재 몰드도 있고 PVC 몰드도 있고 금속 몰드도 있죠 몰드공사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목재 몰드가 있고 보통 금속 몰드 대표적인 금속 몰드는 좀 공부해놔야 되죠 몰드공사 있고 그 다음에 PVC 몰드도 있죠 PVC 몰드도 있고 경제비닐과 몰드 있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몰드공사의 공통점이 이거죠 몰드공사는 이거는 섞기가 있는 곳은 사용 못해 섞기가 있는 곳은 사용 못합니다 사용은 안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매설거통도 안돼요 그래서 노출 쪽에 거의 쓰고 있죠 특히 이제 이 금속 몰드공사는 금속광공 기 설치된 금속광공사의 우리가 정설공사 쪽에 이 금속 몰드공사를 사용을 합니다 간단히 알아두니까 몰드는 이거죠 양면 테이프 부착해가지고 한쪽 부착해서 부착하고 전선 넣고 뚜껑 닫는게 몰드공사들이에요 몰드공사 재료에 따라서 금속 몰드 금속 몰드 목재 몰드 금속 몰드 PVC 몰드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3번에 경질비닐관공사가 나옵니다 PVC 합성수지관공사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경질비닐관공사는 플라시티 관안에다가 전선 넣어서 뚜껑 닫는게 경질비닐관 금속관 안에 PVC관 있죠 그래서 플라시티 파이프 안에다 이제 매설하는게 경질비닐관공사가 되겠고 똑딱이 형태 뚜껑 닫는 것은 몰드공이 근데 요거는 경질비닐관이니까 자 플라시티 관안에다가 전선 배치하는 것이 경질비닐관공사 또는 합성수지관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개별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장점 가지고 그리고 3번 가지고 됐으세요 그러면 다른 금속관이 가지는 특징들이죠 보다 전기절연성이 우수하죠 이게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내시성 우수하고 시공 용이 하죠 가격도 싸고 그런데 단점이 기계적 충격강도 약하죠 강도에 그리고 고열 같은데 약한 것이 단점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죠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배지 617 배지 보면 금속관공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속관 그러면 이 금속관공사가 꼭 기억하실 것이 금속관 안에다가 배선한 거죠 금속관공사가 자 바로 철금콘크리트에 뭐 할 수 있다 맷을 매립도는 맷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콘크리트에 맷을 할 수 있는게 유일하게 예외입니다 콘크리트에 매설 또는 매립 또는 매입이라고 쓸 수 있는 매립 그러면 매설 할 수 있는게 바로 금속관공사예요 이걸 명심해 두십시오 다른 건 안 돼요 철금콘크리트에 매설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런데 얘만 유일하게 매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 많죠 기계적 충격강도에 강하고 화재에도 뭐 여러분도 있죠 전선에 가부가 걸려서 이제 피복공기 타면서 화재가 생기더라도 간호롭혀져 있고 외부에서 온 것도 간의 내부에 있으니까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적죠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 이 금속관공사의 단점이 뭔가 하면 단점이 금속공사의 단점은 정설공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설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관으로 정설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설공사를 금속관으로 안 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아까 했죠 금속몰드공사나 금속몰드공사나 아니면 가요 전선관공사 전선관공사 가지고 정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얘는 전선교체는 용이에요 그런데 정설공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혼돈하지 마십시오 특히 금속관이니까 이 접지공사 필요하겠죠 접지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몰드공사가 바로 있죠 금속관공사의 정설공사 쪽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게 금속몰드 그런데 얘는 습기가 있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요 가요 전선관공사 가요 전선관 이 가요 전선관은 이제 저거죠 이제 주름관에다가 전선을 가요 전선관공사죠 그래서 이제 가요 전선관공사는 우리가 여러 곳에 사용하죠 선관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라든지 전동기와 같은 짧은 배선 전동기와 같은 이런 짧은 배선 쪽에 전동기 쪽에 짧은 배선이나 아니면 굴곡 장소 있죠 불곡 부분 불곡 부분이나 아니면 천장 은폐공사에도 사용하고 은폐 은폐공사나 아니면 아까 이쪽 금속관공사의 정설공사 이런 데 사용하는 게 금속관공사의 정설 쪽에 기 설치된 정설공사 이런 쪽에 가요 전선관공사를 씁니다 그런데 이 가요 전선관은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얘도 콘크리트 매설 안 돼요 콘크리트 매설 할 수 있는 건 콘크리트 매설 안 됩니다 내리면 안 돼요 매설 할 수 있는 건 금속관이 매설하는 거 꼭 명심해서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로우 덕트 플로우 바닥에 덕트 보낸 거죠 플로우 덕트 공사는 바닥에 덕트를 보내서 여기다가 전선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신호선도 보내고 케이블선도 보내고 인터넷선도 보내고 이런 거 다 같이 보내서 바닥에 직접 우리가 콘센트를 꽂거나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플로우 덕트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사무실이나 이런 백화점 같은데 우리가 사용해서 바닥에서 직접 우리가 전기라든지 콘센트나 이런 걸 다 꽂을 수 있도록 해 준 거죠 접속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플로우 덕트 공사입니다 근데 이 플로우 덕트 공사는 주의하실 때 이것도 이거 습기가 있는데 사용할 수 없는데 습기가 있는 곳은 사용 못해요 그거 사용 못합니다 플로우 덕트 공사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백화점의 화장실에 콘센트 어디 있나 기억하십시오 바닥이 없죠 벽에 있잖아요 그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리고 618페이지 보시면 자 버스 덕트 공사 나오죠 버스 덕트 공사 자 큰 전류를 통하는 대형 건축물 뭐 공장이나 이런 빌딩 같은 데 간선 공사로 이 버스 덕트 공사를 사용해 큰 전류 흐르는 대형 건물입니다 뭐 빌딩이나 공장 같은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 이겁니다 회사가 커야지 통근 버스 버스 그걸 기억하십니까 버스 작은 회사들이 버스 운행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통근 버스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거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선 기구하고 관련된 데는 뭐 최근에 거의 안 내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거 나오죠 뭐 이번에 자동차단기 차단기는 우리가 저압용이 있고 고압용이 있죠 저압이 있고 고압용이 있습니다 고압용 되게 많은데 외울 필요도 없고 저압용 아파트에 사용한 거면 기억하면 돼요 저압용 차단기가 누전차단기하고 배선용 차단기예요 이것이 저압용이고 나머지는 고압용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우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아파트 세대 있는 거 이것만 좀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뭐 619페이지 뭐 전멸기는 스위치죠 뭐 옛날에 출제됐으면 지금은 거의 출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텀블러 스위치가 여러분들의 이제 아파트나 이런데 주택에 불 컷다 컷다 시선 좌우로 탁탁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래위로 눌러도 되고 좌우로 탁탁 누르는 거죠 그게 텀블러 스위치고 그리고 타임 스위치가 5번이죠 자 여러분 타임 스위치는 아파트 현관 같은데 성강기 홀 같은데 있죠 이런데 사람의 센서에서 자동으로 켜졌다 일정 시간이 있다 자동으로 꺼지죠 이게 타임 스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오토매틱 스위치는 자동 스위치죠 이거는 외부 조대에서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이 오토매틱 스위치 가로등 같은데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9번의 삼노 스위치 이거는 아래층에서 끌 수 있고 위층에 두 개 이상에서 끌 수 있는 것이 바로 마다 삼노 스위치죠 계단이나 긴 복도 같은데 이런데 쓰는 것이 바로 삼노 스위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약전 설비 파트에서는 낼 게 없어요 이제 다 냈어요 그래서 약전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622페이지 방제 설비 쪽부터 해서 조명 설비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